즐거우세요?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기억해 주시면 저희가 7월에 새 앨범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으신거죠? 7월에 새 앨범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플래시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볼테니까 저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저희 마지막 곡은 여자친구의 밤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밤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쪽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